올해 6월 평가원 문제 33번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이 33번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구조적 틀을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소재는 환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내적, 주관적인 경험 또는 내적인 우리의 정신적 처리 과정 이 두 가지가 핵심 소재로 등장을 했고 그 소재들 간의 관계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환경이 우리의 내적인 의미 있는 처리 과정 영향이 미치고 그리고 이 중간적 경험과 이 환경이 합쳐져서 완전한 인지적인 그 자체의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완전한 그 자체 인지적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안에 환경과 그 다음에 주관적인 경험이 합쳐진 개념이죠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인지적인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이해보다 인지가 먼저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처리와 도식화가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을 보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보를 파악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글이 환경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의 내적 처리 주관적인 경험 정신의 내적 처리 과정 간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걸 판단하는 게 이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과제예요 그리고 그 둘의 관계는 이 부분에 설명되어 있다시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러면 빈칸이 속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주어자리에 환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수직어 가로 쳐버리고 동서 부분을 보면 이 환경이 내적인 어떤 내면의 구조물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신의 구성물이 되어버렸다는 건 환경이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럼 여기에 이 됐은 우리가 보기를 보게 되면 주격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을 받은 우리의 내면의 구성물들 정신 안에 만들어진 이 내적 시스템 이 내면의 틀을 의미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이 빈칸의 방향도 앞에 맥락의 흐름에 맞는 흐름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위에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이 말에서 영향력의 방향을 여러분들 끌어내셔야 되고 그럼 여기서도 영향을 미친다의 방향 괜찮고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다 꼭 여기 해결책이란 이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이거 제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답 보기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위에서 근거로 제시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100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맥락에 어울리는 퍼즐 조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의 그림 전체 그림을 퍼즐 조각으로 나눠놨을 때 우리가 맞는 어떤 하나의 조각을 찾으려고 할 때 이 흐름을 봐야지 얘랑 똑같이 생긴 게 앞뒤 있어야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앞뒤에 나오지 않은 단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 맥락의 흐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퍼즐 조각 보기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이라고 하면 주관적이라는 형용사가 해결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관적 내적인 처리 과정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다른 보기들의 존재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을 답으로 만들어주는 건 다른 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내가 본 맥락 이 맥락의 흐름 플러스 다른 보기들 오답 보기들이 정답 보기로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2번을 보게 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의 지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독립적 의사결정의 방향을 위에 등장하지 않았죠 독립적 의사결정이냐 의존적 의사결정이냐 이건 여기에 쟁점이 되는 방향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제껴야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인지 시스템 안에 사회적 경험을 위치시킨다고 했는데 위에서 인지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뭐라고 줬냐 여기에 지금 The Cognitive System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지 시스템은 환경과 주관적 경험이 합쳐진 시스템이에요 그 두 개가 합쳐진 커플드된 시스템 안에다가 사회적 경험을 위치시킨다 카테고리가 전혀 맞지 않죠 여기에 지금 흐름은 그 인지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 두 가지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이에요 그 중에서도 환경이 우리의 내면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이 방향을 서술하고 있던 흐름이죠 이 빈칸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카테고리가 맞지 않아서 불일치가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이걸 잘 봐야 되는데 환경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멘토 인스튜션이 구성하고 있는 건 아니죠 보기의 흐름에서는 영향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뒷쪽을 살펴보더라도 여기서 주관적인 믿음이 조건이 나오는데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게 되면 객관성의 지위를 얻게 된다 앞에 나와 있던 주관적 경험이 외부 세상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런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 이 빈칸 부분은 그 반대 외부 환경이 정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오는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향을 서술하는 방향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이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가 계속 지금 여기선 영향력의 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제도적인 관행들이 우리의 결정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도 우리가 맥락을 입히게 되면 이 부분도 보면 다양한 제도적인 관행들은 우리 외부적 환경에 있는 관행들이고 그리고 그게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때 지금 이 부분 우리의 멘털 인스튜션이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제도적인 관행들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들어와서 멘털 인스튜션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게 주관적 경험이 돼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 영향력의 방향이 보기도 그대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봤을 때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기가 이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 전체 논리적인 흐름을 깨지 않는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 글은 앞과 뒤 모두 영향력의 방향을 서술하고 있어요 외부 환경과 주관적 경험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추상과 구체 간의 관계가 들어있는데 주관적 경험이 외부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 집약적으로 소개를 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외부 환경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고 여기에서 주관적 경험이 외부 환경으로 확장되어지는 그 방향에 대한 구체적 서술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서 즉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 이브니스 같은 경우에 이 앞뒤가 서로 반대되는 논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게 되면 계속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합리주의자 그 다음에 이 논센스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관료주의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 전부 다 이 객관의 방향이 나오고 있죠 합리성과 객관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그 결정에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 있냐면 이 제도적 다양한 관행이 영향을 받은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그 제도적 관행들이 뭔데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존재들이야 이 방향에 대한 지금 서술이 계속 뒤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는 방향이 아니고 환경이 우리의 정신적 구조물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5번 같은 경우도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의 구성을 촉진한다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라는 건 주관성은 무엇인가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정의 주관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후재의 카테고리가 전혀 맞지 않죠 그리고 5번도 안 되고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봐 보세요 제가 시그널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이 지금 질문은요 영향력의 방향의 시그널이 차고 넘쳐요 계속해서 환경과 주관적 경험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빈칸 같은 경우는 환경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그 방향을 서술해야 되는 그런 흐름에 있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그걸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영향력의 방향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시험장에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찾아내기 위해서는 정신적 훈련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들이 수능의 시험 범위죠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를 하셔야 되고 어떤 고민을 하셔야 되냐면 지문의 구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을 때 어떤 방향의 답이 여태까지 되어 왔는가 그 패턴에서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33번 문제는 오답률 순위가 낮춰서 조금 이 문제가 묻힌 것 같은데 보기가 좀 어려웠죠 일반적으로 주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이 지문에 나오면 객관성에 대한 어떤 방향이 보기에 좀 많이 등장을 해서 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게 해주는데 이 33번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주관성의 방향의 보기들이 여러 개 나왔기 때문에 방향만 보고서 찾아갔다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영향력의 방향의 시그널 그리고 맥락적으로 어떤 흐름의 방향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가 그래야 앞뒤에 이 글의 흐름이 적합하게 흘러가는가 여기까지 바라봐야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았지만 쉽지 않았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피상적인 글 읽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글 읽기의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수능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맥락이 별로 주어지지 않은 짧은 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글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덤벼드려야 되거든요 이 수능 질문에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0%가 아니더라도 70%로 글의 흐름의 균형을 깨지 않으면 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너무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파서 좀 앉아서 쉬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이렇게 의자가 없어요 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벤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근데 나는 앉아서 쉬어야 돼요 근데 옆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어요 우리 바위에 앉을 수 있죠 앉으면 바위가 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바위가 의자예요? 아니죠 하지만 앉으면 바위도 의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문의 전체의 흐름이 앉는다의 방향이면 보기에 의자가 없어도 보기에 바위가 있어도 그 바위를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